안녕하세요 저는 유카리고요 유카리씨 오늘 리허설 잘했나요? 네,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리허설 어땠어요? 너무... 약간 설렜어요 설렜어요? 이 강아지 이름은 유카리입니다 진짜로? 네 유준의 코와 칼이의 눈을 닮은 유카리입니다 희카리가 졸린 눈이에요 제가 희카리 따라해볼까요? 비곤해 졸려 졸려 비곤해 왜 이렇게 힘들어 저는 자는 거 좋아해요 오늘은 뒤에 누가 있어요 또 이 분은 아세요? 이 분은 알아요? 이 분은 알아요? 이 분은 알아요? 이 분은 알아요 이 분 이름이 한지예요 한지예요 착한형 말고 나쁜형 착한형 나쁜형 제가 다시 할게요 나쁜형 착한형 저는 매일매일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중국어로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중국 팬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너무 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중국어로 연습하고 있어요 진짜요? 네 뭐 그러면 중국어 뭐 외웠어요? 저는 중국어로 이 양 디엔미도 유준 이거 뭐예요? 탕후루스라는 달콤 유진입니다 휘카리 잡니다 아 어제 스윙하고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는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아이친빈 아빌